자, 그러면 개인기를 볼 텐데요. 1조에 이어서 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. 고3님의 개인기. 이분은 마성의 수능 금지곡들이 있어요. 시험 보기 전에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노래들. 자, 과연 수능 금지곡은 어떤 노래일지. 지금, 예. 일단은 코트를 벗고. 코트를 벗으니까 약간 몸이 왜소하네요. 수험생입니다. 아니, 엄청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. 완전 고3일 수 있습니다, 진짜로. 산다라 얘기처럼. 우리 문익 씨하고 재찬 씨가 작년에 고3이었어요? 아, 문익재찬? 수능 시험 선배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이거 같이 춤 좀 춰주실 수 있습니까? 아, 그럼요. 고3 수험생들 위해서 무대를 모시겠습니다. 두 분도 무대를 모시겠습니다. 문익재찬.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소중한 음악 로그인 음영 아예, 아예. 해 줄 할 때 뚜루뚜루 뚜. 해 줄 할 때 뚜루뚜루 뚜. 아이돌이네. 동킬리 멤버들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. 되게 여유를 수 있는 것 같은데? 링딩동까지, 링딩동. 링딩동까지, 링딩동. 이것도 잘하네요. 네네네네.